네, 우리 앵커도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는 규제가 일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죠 지금 6.17 부동산 대책 나온 게 아직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도 안 되고 한 두 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직접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청와대까지 나서서 지금 정부, 여당하고 지금 계속 추가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지 더더구나 이번 추가 규제 같은 경우에도 또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 실수요자들의 아까 오프닝에도 잠깐 나왔던 그렇죠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제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런 규제의 효력들이 예전에 뭐 한 20번째까지만 하더라도 규제가 나와도 그것이 대부분이 다주택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남권이나 뭐 그래도 한 서울권 정도 아니면 중강남권 정도의 고가 아파트 쪽이었다라고 한다라면 이제는 뭐 3억 초과 아파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거의 해당이 이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없을 정도로 그래서 더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제가 나오면 좀 주춤주춤하다가 또 다시 상승이 되고 상승이 되고 나면 또 규제가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도구그렉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파크리오 같은 경우도 강남권 아파트들인데 지금 다시 신고가를 지금 쓰고 있어서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뭐 할 정도로 지금 또 매수 심리조차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살아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규제와 상승 상승과 규제 또 상승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무한 도돌이표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먼저 상황을 체크를 해드리면요 자 뭐 6.17 대책 나오고 추가 규제도 지금 당장 예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시장도 그렇고 전세 시장도 그렇고 모든 시장이 다 지금 뭐 상승세인데다가 그 상승세인 이유가 바로 수요 우위 시장으로 덜어섰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그 공포 구매라고 하나요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 지금 집을 안 사면 오히려 더 센 규제가 나올 것 같아 지금 집을 안 사면 어차피 규제가 나와도 집값은 더 올라가게 돼 있어 차라리 지금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불안 심리 공포 심리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또 어쨌든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자 일단은 사고 보자 이런 매수 심리가 굉장히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좀 퍼져나가고 있는 게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그러니까 보통 매매 수급 지수라는 거는 팔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100 이하의 수치가 나오고요 사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100을 넘어가는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 6월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 수급 지수가 100.1을 기록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더 넘어서 지금 거의 한 3년 만에 반등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집값하고 1년 후에 집값하고 비교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집값보다 1년 후에 집값이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올라간다고 대답을 하면 100을 넘어서는 수치가 나오고 아니에요 지금 현재보다 1년 후에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대답을 하면 그렇죠 100 이하로 이제 나오는데 지금 현재 매매 가격 전망 지수 같은 경우도 그게 1년 후에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간다고 보는 것들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현재보다는 올라갈 거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거는 그런 거죠 1년 후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다리죠 안 사고 그렇죠 더더구나 하락할 것 같은데 살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매수 심리가 계속 좀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고요 더더구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무려 지금 146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국 지금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에다가 투기과열지구에다가 투기 지역에다가 3종 세트로 서울하고 똑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쪽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대전 쪽을 조정대상 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다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세종 쪽에 있는 새 아파트 쪽으로 또 다시 몰려오면서 일종의 역풍선 효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일종의 반사이익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 같은 규제라면 세종 쪽에 있는 새 아파트를 사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한 3억 대 정도 되는 작년에 한 3억 정도 됐던 게 지금 6억을 막 넘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세종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아까 허위 매물이 370%가 늘어났다고 했네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과열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일 수 있겠는데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청주 쪽에 또 한 1조 원 정도 투자한다는 또 어마어마한 물론 묶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이라든지 충북 쪽들이 지금 또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거의 충북도 138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그렇죠 전세 시장도 지금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더더구나 전세 대란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당연히 지금 주택임대차 3법 이야기가 이미 의원 입법으로 발휘는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월세 신고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아니면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이런 3법 관련된 부분들이 어쨌든 7월 국회에 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렇다면 그 전에 그냥 전세가를 많이 올리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더더구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전세 매물이 더 적어질 수 있겠네 그러면 나는 빨리 전세를 구해야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게 수치로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뭐 전세 수급지수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100을 넘어섰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3.5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 매물을 내놓겠다는 사람보다 전세를 찾는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만 정말 173.5라는 정말 기록적인 지금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뭐 현재는 그래도 7, 8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그 전세나 이런 이사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9월 10월 11월 소위 말하는 가을 이사철하고 이제 겹쳤을 때 이것이 지금 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지역별로 한번 살펴드리면은요 서울, 경기, 인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6.17 대책 나오고 추가 규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전체적으로는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0.12 주간 상승률이 0.12라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높은데요 자 놀라운 건 이 부분이죠 자 보통 규제가 더더군요 6.17 대책도 강력한 규제인데 6.17 대책 규제가 나오고 또 추가 규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일단 관망을 하는 거예요 자 매도인들도 팔까 말까 고민을 하죠 매수인들도 살까 말까 고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제가 나왔을 때 가장 뭐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거래량이 뚝 떨어지는 건데 지금 오히려 지금 규제가 나온 6월 같은 경우에도 서울의 거래량이 지금 그렇죠 올 들어서 지금 최고치를 거의 만 건에 육박을 하는 지금 뭐 한 3월 정도만 되더라도 한 3천 건까지도 떨어졌었고 작년 뭐 이맘때만 하더라도 역 한 5천 건밖에 안 됐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거의 9천 건 만 건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다라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많은 분들이 지금은 그냥 관망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행동에 지금 나서고 있는 오히려 더 센 규제가 나오기 전에 오히려 뭐 하지 않으면 더 어떤 그 뭐 이렇게 파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더 뭐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좀 강해지기 전에 차라리 지금 팔자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제로 뭐 거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구별로 보면 강동 지역 그렇죠 지금 강남 3구 쪽을 묶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강동 쪽에 지금 새 아파트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뭐 입주를 하고 있는 것들도 그래서 강동 쪽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자 지금 노원 같은 경우에도 6억 이하가 아직도 남아있고 9억 이하가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9억 이하의 대출이 가능한 지역들 노원이라든지 도봉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구로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뭐 노도강 금관구 이런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거의 뭐 주간 상승률로 봐서 전체가 0.1인데 0.24가 넘어가니까 두 배 이상 오히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양주 같은 경우에는 규제 나오자마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동구 같은 경우가 지금 오히려 규제 나오고 지금 바로 조정을 받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와 인천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 한 0.1% 정도 상승한 지금 계속 상승세는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쪽에 지금 9호선 지금 연장 그러니까 GTX 빈호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교통호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올라가고 있고 하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산하고 지금 송파 쪽의 도시철도가 지금 잠실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때문에 남양주와 하람 같은 이런 교통호재들이 높은 곳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매매 전세 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경매 시장까지 지금 서울 쪽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경매 껀당 응찰율이 보통 응찰하는 사람들 숫자가 이제 뜨겁냐 안 뜨겁냐 이런 건데요 지금 한 4월하고 5월 정도 때는 약 한 5명 정도였어요 한 4월이 한 5.5명 정도 됐고 5월이 한 5명 정도 됐는데 지금 6월 들어서는 오히려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8명이 되니까 야 정말 거의 배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경매 시장 쪽에도 또 경매 시장 쪽은 좀 규제가 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쪽도 지금 많이 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당연히 수급지수가 높다 보니까 지금 계속 상승 랠리를 갖고 있고 지금 뭐 그 집계하는 기관에 따라서 지금 52주 연속 뭐 53주, 54주 연속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뭐 거의 지금 한 7, 8개월 이상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땅값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이건 전국인데요 전국 땅값이 0.257% 지금 전월 대비해서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115개월째 상승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5만 더 하면 120개월이니까 10년 동안 땅값이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전국적으로 계속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면 집값 상승을 할 수 있는 당연히 그 여건이 되는 거죠 자 이제 22번째 부동산 대책 지금 정부에서 또 이렇게 지금 만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방향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실수요자 쪽하고 생애 최초 그러니까 뭐 신혼부부라든지 청년 이런 쪽 되겠죠 자 전월세 거주 지금 주택임대차 3법 이런 쪽으로 지금 강화된 법안들이 지금 준비가 될 것 같고요 자 신도시 확대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급이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공급 더 늘려라 이렇게 또 직접 지지를 했기 때문에 신도시 쪽 지금 4기 신도시도 그래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더더구나 지금 미니 신도시 도시 안에 이런 조그만한 그런 미니 신도시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공공재개발뿐만 아니라 공공재건축까지 해서 지금 오히려 공공 쪽에서 지금 나서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다주택자들의 지금 보유세 부분이죠 지금 종부세 인상이라든지 공제 쪽을 좀 다주택자들 쪽에 좀 인하는 이런 것들 어쨌든 간에 지금 투기성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좀 많이 늘리는 쪽으로 지금 법안들이나 아니면 규제책들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어쨌든 규제가 나와도 결국은 상승할 것은 상승하죠 자 상승하고 나면 또 더 강한 규제가 나올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을 뚫고 또 상승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무한 도돌이표를 하는 여기에 그냥 함몰되어 있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22번 지금 가까운 대책이 지금 나오고 있어도 자 어쨌든 집을 산 사람들이 지금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많은 시세책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규제를 넘어서는 호재 입지가 어디냐 그러니까 규제를 넘어서는 호재를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보유세 지금 많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나 종부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 세금보다 오히려 보유세보다 차익이 훨씬 더 많이 나는 그런 차익 입지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규제가 나오든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지금 경기가 어떤 어려움이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운명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탄탄한 입지를 골라서 투자했을 때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